야 이 매생이 면을 만들다 아우 와 약간 국물이 안 싸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충분히 짜실 거예요 그 면 자체에 소금을 넣어서 했거든요 자 양념장을 넣어주고 칼국수는 또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치료하시면 양념장을 드시고 와 매생이 면의 맛이 어떤지 저거 궁금하다 자 바쁜 와중에 매생이 면이거든요 와 문 다 물어가지고 있을 수 없나요? 자 면발 괜찮나요? 어우 CF 먹는 거 같아 CF 이건 광고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칼국수 면 같애가 찍어줘야 되는데 진짜 맛있나보다 듀금이야 듀금 너는 듀금 있을 수가 없네 와 이걸 15분 만에 만든 거야 양파 김치하고 그러니까요 인정 와 진짜 이거는 올림픽 100m로 말하면 9.75 9.75 그렇죠 못 따라오는 정도의 실력이죠 국물 되지 않습니까? 국물이 어떤 맛이에요? 국물은 심심하면서도 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깊은 맛으로 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쉽게 사람이 부담을 안 주면서도 깊게 15분 만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 정도입니까? 아 이거는 와 있을 수 아니 근데 저 형이 먹던 걸 제가 처음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다 맛있어도 너무 더럽게 됐으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더럽게 됐어야지 감탄사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면의 식감은 좀 어떻습니까? 식겁할 것 같아요 식겁할 것 같아요 와 난점 이상의 점수가 있으면 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못해 끝났네